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폐업의 위기만 키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신중한 여성의 특성이 때로는 창업의 성공을 높이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양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냉난방 사용으로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더운 사무실 환경. 에너지는 필요 이상 쓰면서도 사용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업체 아틀라스는 실내 환경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 포인트를 찾아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사용자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센서 디바이스를 개발해 지난해 2월 창업한 이래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관리, 실내 환경관리가 스마트 빌딩 전유물이어서 정말 최후 초고성능의 건물이 아니었으면 사실 엄두가 안 나고 저희는 일반 건물 그리고 아주 소형 건물에서도 명확하게 점수를 드리고 사용자에게 바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실내 환경과 에너지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일기투합한 박지연 대표와 김소영 연구소장은 내실 있는 경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해 사업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기업들은 일반 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높고 부채 비율은 낮아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여성인력을 고용하는 비중이 2배 이상 높아 취업시장의 남녀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 안정기에 접어든 여성기업들은 오히려 폐업률이 더 적고 그리고 그 기업의 수명이 훨씬 더 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냥 수치적으로는 볼 수는 있거든요. 여성기업 150만 시대, 신중하고 준비된 자세로 창업의 실패를 줄여나가며 섬세한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무한히 펼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더욱 확대돼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 감사합니다.